가이아 전기 가이아 전기 가이아 전기 가이아 전기 안녕하세요. 저는 리영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이아 전기 가이아 전기 자, 저번 시간에는 인물과 스토리 배경에 대해서 개혁되었습니다. 오늘은 완전 귀여운 2D 게임에 봐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바로 가이아 전기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신 운영진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 니하오. 시 회장 아, 니하오. 네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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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회장님. 아, 사회장님. 듣기로는 혼자서 그 무서운 매드사를 죽였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아, 정말? 아, 정말? 아, 대단하세요. 오일의 테스트 기간을 어떻게 그렇게 올리실 수가 있죠? 아, 아무래도 가이아 전기를 연구하신 지가 오래되셨겠죠? 음,是的. 와, 정말 대단하세요. 사회장보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장님은 가이아 전기 안에서 어떤 직업을 해보셨나요? 도시와 렌을 시장시니가 아, 전삼이 하셨구나. 음, 아, 저는 법사를만 들어가지고 법사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가이아 전기의 뭔가 보충할 점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요? 감사합니다. 사회장님. 우리 유니의 강의들 한번 시작해보러 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